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걸으며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고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수호하자는 행사인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가 오늘과 내일 해인사 일원에서 열립니다. 해인사는 경판에 먹물을 입혀 인경할 수 있는 인경체험과 에코백 만들기 등 불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